하, 돈이 없고 백만 원, 아니 천만 원을 줘도 더 이상 못 만나. 국기봉한테 말하고 당장 헤어지고 갈 거다. 네, 여보세요? 윤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내가 오늘 무슨 실수라도 했어요? 네? 아, 아니에요. 실수한 거 없어요. 내일 저녁 영화관에서 봐요. 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 국기봉. 너 이번에 1군 못 올라가면 진짜 난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민수가 뜬 자식, 진짜. 뭐야? 아, 나 저 사이코 진짜 씨. 아, 나 진짜 씨. 아... 나왔다. 어, 왔냐? 오디션은 잘 봤고? 뭐, 열심히는 했어. 근데 이중기, 너 어떻게 된 거야? 응? 뭐가? 우연히 조현철 오빠 만났는데 우리 영화 엎어진 거 아니라던데? 아, 그게 저기... 나 연기 못해서 잘린 거라며. 근데 왜 그런 거짓말 했어? 아, 그게... 아, 또 상처받을까 봐. 또 포기한다 그럴까 봐 걱정돼서. 내가 포기를 왜 하냐? 나 이제 죽어도 포기 안 해. 너라도 촬영장에 가지. 나 때문에 너까지 이게 뭐야.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고맙다. 야, 나도 배고픈데, 라면 한입. 아, 됐어. 니가 가서 직접 끓여먹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면. 라면은 예외하니까 그냥 꺼져. 뭐라는 거야. 한입만 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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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세요? 아, 저 손 마, 이씨.